이번 시간에는 RDS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RDS는 Relational Database Service의 약자이고요. Relational Database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하죠. 대표적인 제품은 MySQL, 또 Oracle, 그리고 SQL 서버와 같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RDS라고 하는 것은 MySQL, Oracle, SQL과 같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서버들을 서비스해주는 그런 아마존 웹서비스의 상품입니다. 그래서 설치, 운영, 백업, 복제화 같은 것들이 상당히 복잡한 또 높은 수준의 노하우를 필요로 하는 업무들인데 이러한 업무를 인프라에게 위임하는 것이 RDS라고 하는 서비스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RDS라는 서비스를 이해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우리 생활코딩에는 MySQL에 대한 수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수업을 보시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무엇인지 파악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들은 서버들, MySQL, Oracle, SQL 서버 이런 것들은 만든 업체들이 다르긴 하지만 SQL이라고 하는 문법을 공유하고 또 비슷한 컨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중에 하나만 이해하고 있으면 나머지 것들을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업을 꼭 보시고 RDS 수업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모르신다면. 자 그러면 이 RDS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면서 여러가지 개념들에 대해서 좀 같이 살펴보죠. 자 우선 첫 번째로 다중 AZ 복제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Availability Zone이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말로 다른 말로 번역해서는 가용성 존이라고 합니다. AZ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아마존 웹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리전, 지역이 있죠. 전세계에 현재로서는 한 7개 정도로 흩어져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도쿄, 미국, 싱가포르, 유럽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각각의 리전, 각각의 지역마다 가용성 존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는 AZ라고 합니다. 이 가용성 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지역 안에, 하나의 리전 안에 두 개에서 세 개 정도의 가용성 존이라는 것이 다시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하는 역할은 하나의 존 안에 있는 어떤 가용성 존이 어떤 장애가 일어났다. 이를테면 정전, 홍수, 토네이도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서 그 데이터 센터에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같은 리전 안에, 같은 지역 안에 있는 다른 가용성 존이 이쪽의 백업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의 지역 안에 복수계의 가용성 존들을 만들어두는 정책을 아마존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중 가용성 존 복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생성한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에 어떤 데이터가 쌓이겠죠. 그럼 그것이 다른 가용성 존에 동시에 쌓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이 서비스를 신청을 하셔야지만 사용할 수가 있고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는 장점은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가용성 존에 있는 인스턴스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를 서비스를 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장애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자동으로 아마존에서 다른 가용성 존 즉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다른 데이터 센터에 있는 여러분의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라이브로 올려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읽기 복제라는 것을 제공을 합니다. 읽기 복제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리플리케이션이라고 하고 아마존 웹서비스에서는 리드 리플리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는 역할은 여러분의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마스터와 슬레이브로 구분하고 마스터에서는 쓰기 작업을 하고 슬레이브에서는 그 쓰기 작업으로 일어난 데이터베이스를 그대로 복제하는 그런 형식이 읽기 복제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을 사용하는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이 스케일러빌리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한 대의 데이터베이스 서버로 견디다가 이 트래픽이 많이 발생해서 데이터베이스가 바빠질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한 대의 데이터만으로는 그 스케일을 견딜 수가 없는 시점이 옵니다. 그러면 한 대의 데이터베이스를 복제해서 여러 대의 데이터베이스로 만들고 그 여러 대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서비스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쓰기 작업은 한 대의 물리적인 서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한 대의 서버에서만 쓰기 작업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 복제한 데이터는 읽기 작업을 수행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쓰기 작업을 여러 대에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중복의 문제와 같은 것들이 발생해서 데이터의 데이터가 깨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쓰기는 한 대에서만 하고 나머지 읽기를 여러 대에서 분산하는 걸 통해서 한 대의 서버는 즉 마스터 서버라고 하는 것은 쓰기에 집중하고 슬레이브 서버들은 읽기로 부하를 분산하는 그런 구도를 갖게 되는 것이 읽기 복제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여러분이 직접 세팅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은 클릭 몇 번으로 아마존 웹 서비스에 대행해 줄 수, 위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동으로 해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백업을 자동화해 주는데요. 백업 자동화도 마찬가지로 아마존 웹 서비스가 제공하는 중요한 장점입니다. 백업 자동화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저장해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들을 쉽게 복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백업 자동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 것이 다중 A지 복제나 읽기 복제 또 백업 자동화가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다중 A지 복제와 같은 경우는 하나의 가용성 존 안에 서비스를 하고 있던 이 서비스가 장애가 발생했을 때 다른 가용성 존에서 백업되어 있었던 시스템이 교체되는 것을 통해서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요. 읽기 복제는 어떤 장애 상황에 대체한다는 측면보다는 한 대의 마스터 서버로 견디기 힘든 부하를 읽기와 쓰기로 분산한다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읽기 복제입니다. 그리고 백업 자동화는 예를 들면 다중 A지 복제나 읽기 복제를 통해서 어떤 장애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를 손실을 복원할 수는 있긴 하지만 예를 들면 사용자가 잘못된 정보를 입력했거나 아니면 개발자가 로직을 잘못 짜서 사용자의 데이터를 날려버렸거나 이런 경우는 다중 A지 복제나 읽기 복제가 그런 데이터를 복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실시간, 약간의 시간 차이를 두고 데이터를 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백업 자동화라고 하는 백업이라는 것을 통해서만 그러한 손실된 데이터들을 복원할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되고요.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백업을 자동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더 다양한 백업본들을 보관하고 싶다면 그때 과금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DB 스냅샷을 지원하는데요. DB 스냅샷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그 데이터베이스의 상태를 그대로 스냅샷으로 이미지화 시켜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를 만들 때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DB 스냅샷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백업의 의미도 약간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비저닝된 IOPS를 제공을 하는데요. IOPS라고 하는 것은 Input, Output, Per Second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스토리지, 하드디스크나 SSD와 같은 스토리지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읽고 쓰기 할 수 있는가를 측정하는 단위, 오늘말로는 도량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IOPS라는 것을 통해서 그 스토리지가 얼마나 빠른지를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프로비저닝된 IOPS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IDS의 인스턴스를 만들 때 그 인스턴스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지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그것이 빠를수록 더 비싸지고요. 그리고 빠른 속도를 원할수록 더 많은 용량을 사용해야 되는 제약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구성된 매개번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마존 웹서비스에서는 가장 빠른 속도, 또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미리 지정된 컨피그레이션 파일을 세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하면 무난하게 서비스를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데이터베이스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 또 어떤 맥락에 있느냐에 따라서 설정이 바뀔 수가 있는데 이 매개변수 그룹이라는 것을 통해서 설정을 바꾸게 되면 그 그룹 안에 속해 있는 모든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의 이 매개변수가 한꺼번에 변경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와치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현재 데이터베이스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모니터링할 수도 있어요. 무료군요. 지금까지 제가 RDS라는 서비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운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데 이것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하우와 기술이 필요한 거죠.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아마존 웹서비스가 대행해주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서비스가 RDS라는 서비스입니다. 자, 오늘 후속 수업을 통해서 이 RDS를 사용하는 또 조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